안녕하세요. 대전중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권호철입니다. 저는 나이는 젊지만 10여 년 전부터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직을 시작했고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청년위원장과 조직국장을 역임했습니다. 현재는 중구대학교 학생성장교양학부에서 겸임교수를 재직하고 있으며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위해서라면 저처럼 당내에서 꾸준히 노력해온 젊은 인재들을 키워내셔야지만이 프랑스의 마크롱, 미국의 오바마처럼 큰 정치 지도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60여일 동안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후보가 된다면 꼭 승리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대표적인 공약은 제가 얼마 전에 기자회견도 했었지만 중구에 대전시 이청사를 일부 이전하자는 공약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대전시청에는 16개국이 있는데요. 그 중에 6개국을 지정해서 이전하자는 제의를 드렸고 그러면 그 이전을 어디로 가느냐. 그 부지는 지금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대전세무서 자리가 2023년도에 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하자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허태정 대전시장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혁신도시의 지정인데요. 대전이 혁신도시가 지정이 된다면 저는 그 위치를 대전, 중구로 와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중앙정부에서도 우리가 대전시 이청사를 옮기는 것에 대한 의지를 알고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 중구는 강창희 국회의장의 전 국회의장의 육선과 현재 의원인 이은건 의원의 초선이 있습니다. 두 분이 같은 그 보수로서 두 분의 정치, 지금 국회의원 경력만 따져도 28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구발전은 28년 동안 정지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젊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 즉 제가 정당에서의 경험과 사회에서의 대학 교수를 비롯해서 대통령 소속의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를 맡고 있는 만큼 이제는 젊고 참신한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대전의 오바마, 대전의 마크롱을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컴퓨터의 기능을 보면 FO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로구침 기능인데요. 제 슬로건이 바로 세로구침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구발전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중구는 세로구침 할 때다. 그래서 저의 슬로건이 세로구침입니다. 중구 세로구침입니다. 세로구침 화이팅!